형 언니, 언니 오늘 스케줄 하는데 머리 안 감고 왔죠? 당연하지.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얘기 붙어있더라고. 아니 이걸 계속 떼주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. 아 어떡해. 계속 떼주고 싶었는데. 감사합니다. 너, 네가 나보다 단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? 당연하지. 엔믹스에서 언니가 제일 보컬 짱이라고 생각하지? 당연하지. 네가 막내보다 귀엽다고 생각하지? 당연하지. 왜 이렇게 서로 훈훈하게 가는 거죠? 너! 해봐. 맞네? 무서웠다. 아까 머리 돌리는 거 진짜 못한 거 알죠? 그게 개인이에요? 하나, 둘, 셋! 당연하지. 너 아까 담요 들을 때 진짜 엉덩이 긁었지? 나 두려워하는 척 하면서? 하나, 둘, 셋! 다운하지! 내가 엉덩이 긁을 수 있기래. 다운하지! 내 몸 내가 묶는데 왜? 이거 빨리 탈락시킬 수 있는 하나가 있긴 한데. 오 그거 하나 해주세요. 그거 하나 해주세요? 너! 오! 댄서 별로 안 좋아하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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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